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버일날 실인데 어쩌렇게 오셨대? 네 그래도 이렇게 오게 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유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왔죠 뭐. 눈물 나네 그랬는데. 아이고 참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아이고 고생이라면 말하면 뭐예요.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참 서방복이 없어. 없어요. 서방복 없으면 자식복도 없디야. 그래요 그래서. 아유 가슴에 엄마가 그냥 뭐라 할까 그냥. 막 얻다가 둘 띠가 없어. 그러니까 하늘이 날고 땅이란다고 그래. 한쪽이 구성에 그냥 나 홀로 그냥 울고 앉아있어. 아이고 눈물 날까 봐 나 안 보는 거지 내가 얘기하니까 그지. 그런 말 하니까. 눈물 나지 아이고 참. 나한테 그런 가슴에 있는 거 내 보이기 싫은데.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눈물 나려고 그래서 참. 그래도 답답하니까 왔지. 그래요. 일이 지금 안 풀려 집안이. 엄마 일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해서. 별로고 별로고 해서. 왔는데 자꾸 눈물 나네. 엄마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 얼굴을 딱 보면. 엄마는 이렇게 빌고 살아야 돼. 왜 할머니가 엄마네 우떼에 할머니가 이렇게 빌고 사는 할머니가 있어. 아시랄라는 걸 모르겠어. 그래 그거까지는 모르지. 그거까지는 모르시지. 근데 우떼에 할머니가 이렇게. 친할머니. 이렇게 친할머니인지 외할머니인지는 몰라 근데 엄마 본인하고 비슷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은 할머니 외할머니 같지 엄마가 내가 엄마 닮았으니까. 그죠. 내 할머니인데. 모습이 지금 엄마를 내가 엄마를 보면 할머니 얼굴이 보여. 할머니 얼굴 보이면서 할머니가 정성으로 이렇게 막 비는 얼굴이 보여 지금. 그래서. 근데 내가 사는게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지금 엄마가 벅찼다고 그래. 벅차다고 그래. 벅차요. 서방 믿고 시집을 왔는데. 서방이라고 서방복도 없고. 서방이라고 그런데 그래도 애들 어렸을 때. 그래서 애들 보고 살았다고 그랬어. 어렸어. 애들 때문에 진짜 못 갔어요. 애들 때문에. 애들만 아니면 진작. 나갔어. 가려고 몇 번만 먹었어요 진짜. 나갔어 진짜 근데 애들 껴안고 울고. 그지 됐다고. 그래도 희망이라도. 근데 이 집안이 와서 엄마가 그래도 많이 일으켰어. 응. 내가 와서 일으켰어. 개뿔도 없었어 이 집안이. 응. 없는 집안하고 많이 이렇게 세웠어. 그래도 남편이하고 시어머니는 자기들이 잘난 줄 아는데. 응. 지들 잘난 맛에 사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었지. 아주 시어머니는 떼거지 떼거지. 아이고. 보통은 없는데. 아이고. 시집살이 꽤 했는데 엄마. 말하면 뭐예요. 응. 볼 사람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남편. 응. 몇 살. 몇 년생이셔. 엄마는? 무슨 뜻이야? 개띠. 개띠? 예. 소띠하고 개띠하고 살았으니까 엄마 고생 많이 했지. 엄마. 엄마 오팔냥 개띠? 예. 아이고. 생일은? 2월 17일이요. 병원아 2월 17일? 예. 엄마 성이 뭐야? 엄씨. 엄씨? 예. 아이고. 그래요. 아주. 천마디가 그냥 고생 많이 하고 살고 그냥 눈물로 반세월 살고. 지금도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애. 이제 포기하고 살았구먼 뭘.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아저씨가 아주 고집이 세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야 돼. 지금도 그래요? 네. 네. 근데 뭐 이는 성질 뭐 어디 가겠어? 응. 죽어야 끝나. 응. 엄마를 아주 뭐 조금 저거 하면 엄마를 달달달달달 볶었네. 응. 주제도 모르고. 응. 엄마 복으로 먹고 살았는데. 응. 아유. 난 속을 다 들여다보고 얘기를 하니까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진짜 과거를 얘기를 하니까. 아유. 그게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아이고 참. 두 분만 보시면 되는 거야? 이따가 이제 딸 왔으니까 딸 사위 딸 세 식구니까 이제 그거나 궁금하니까. 응. 지금은 이제 그 부자 먼저 봐야지 되잖아요. 응. 이 분? 네. 아이고. 복 없는 건 알아. 그런데. 아들이 이제 한 5, 6년 됐어요. 연락. 그래서 더 저기 신청을 했어. 연락 안 된 제가. 응.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해. 딸하고도 안 하고. 아무한테도 우리 식구하고 연락 해 놓은 사람이 없어. 왜 그랬냐면은 내가 감기가 들어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감기약이 그거는 저녁에 먹었어. 그런데 그게 졸리잖아요. 감기약을 먹으니까. 약에 취해서 자고 있는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나가서 살다가 거기 송탄 같이 이제 시내에서 살고 그러다가 저녁에 왔는데. 내가 약을 먹고 이렇게 약에 취해서 자는데 왔어. 와서 부르는데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기약을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와서 부르면은 저 주변 머리 없는 존재라도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내가 했잖아. 말을 못 했는데 이게 취해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이게 들리긴 들리더라고. 일어나질 못했어. 그리고는 이제 얘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자고는 감기가 들었으니까. 아침에도 뭐 비몽사 며칠은 감기약을 먹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어디로 이제 갔는지를 뜬 거야. 이제 집단에는 뭐가 이제 안 좋은 그게 감정이 있었는지. 이제 여기 송탄으로 떴어. 지금 서른아홉 개가 범뛰어. 범뛰네. 에이구. 생일은. 저기요. 12월 18일. 이것도 신이네. 음료. 이것도 신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 엄마. 몇 년 전에. 누가 산소 화장해서 건들었어요. 몇 년 전? 몇 년 됐는지 산소를 건들었어. 화장을 해서 옮기셨어. 저기지 몇 년은 아니고 오래됐죠. 그러니까. 십 년도 더 됐어. 시아버지. 그렇죠. 엄마네 그거를 해 놓고 엄마네 자손들이 제대로 된 게 없어. 산바람이 불어서 엄마는 산바람 조상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자손들도 제대로 또렷하게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말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제가 지금 딱 보니까 그게 딱 나와요. 그냥 다들 두리무실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똑바로 말을 안 내가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그냥 기다려도 되는데 이렇게 신청을 했겠어요. 엄마는 산바람 산바람 불고 조상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이제 자손들이 다 이렇게 뿌리뿌리 져간 거고 다 그래요 그래 그랬기 때문에 그 바람을 재우셔야 되는 거고 거기서 바람이 발동을 일어났어요 거기서. 근데 왜 우리만 그려 시동생 네도 괜찮고. 그 괜찮을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아까 내가 첫 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엄마는 엄마는 내 자손을 위해서 많이 빌으셔야 돼. 왜 할머니가 왜 할머니가 물을 떠놓고 많이 우물에서 옛날에 엄마네 친정 할머니 우물이 있었을 거예요. 우물에서 할머니네 집에 우물에서 많이 빌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시집을 왔으니까 시집을 왔으니까 그걸 이제 저걸 하신 건데 그래도 이 집안에 세시 집안에 공줄이 끊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안에 공줄이 끊긴다가 산바람이 불고 조상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자손들이 그렇게 져간. 엄마가 지금 가물이거든. 우리 같은 사주팔자거든. 그래서 그걸 타시는 거야 또. 타시는 거니까 엄마는 좀 빌고 사셔야 돼. 그래야지만 내 자손들이 나아지 잘하고 내 가정이 편해. 근데 엄마가 그걸 올 때까지 못하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내 속을 하느님 알고 땅밖에 모르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엄마라는 조상이 들쑥들쑥해요. 응? 그거를 바람을 딱 재우셨어야 돼. 산바람 부른 거를 재우셨어야 돼. 그래야지만 엄마가 자손들이. 자손들이 첫째로는 자손들이 잘 돼. 근데 그거를 못하신 거 같아. 근데 그 말을 해놓은 사람이 10년이 넘었으니까. 처음이었어. 처음이었어. 진짜 처음. 처음이었어. 엄마를 보니까 다 산소가 딱 보이거든. 산소가 딱 보인다 산소가 파래쳤거든. 산바람이 분 거지. 산소를 이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마네가 자꾸 되는 일이 없고 아들들도 그렇고 딸 지도로 된 게 없었던 거야. 하기에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는 떠나서 직장 생활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 직장은 댕겨요. 직장은 댕기는데. 쉽게 얘기하면. 직장은 엄마랑 아빠랑 문진이거든. 등을 졌다고. 등을 쥔 형국이라고 지금. 우리 아들하고? 응.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고 아예 안 보고 살지. 지 나름대로 좀 섭섭했거든. 많이 상처받은겨. 상처받고 섭섭했거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안 올 독종새끼인가. 내가 이제 그래놓고 내가 항상. 이게 그걸 그랬다고. 그렇게까지 할 독종인가. 이게 뭔가가 있나.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얘가 저기요. 세무사 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정리를 봤어. 네. 그런 세무사 같은 비슷한 거지. 그래서 그걸 딴다고 공부는 했는데. 어째 뭐 보살님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바람이 불고 뭐 뒤집어졌는데. 자격증을 닦았어요. 못 닦고 가다 가다 막히고 가다 가다 올라가려면 툭 떨어지고 올라가면 툭 떨어지고 그래요 아들이 이 아들이 머리는 좋거든 능력 있고 머리는 좋은데 받쳐주지가 않아. 밑받침 받쳐줘야 되거든요 조상에서 자꾸 막혀 있으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럼 걔를 걔가. 그런데 딸 저기는 되겠어요 못 되면은 그냥 이제 지가 알아서 나이가 있었는데 못다면은 이제 사십 돼서 못다면 못다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사십 넘어서 가야. 아래 애들이 그냥. 저기 있는데 나이 먹은 게 제일 초자가 돼봐 그것도 스트레스요. 이미 이미 때는 놓쳤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확실하게 하면은. 나도 기대도 안 하고. 이미 때는 놓쳤어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어요. 이 아들을 많이 빌어 주셔야 돼. 이 범띠잖아. 12월 18일생이잖아. 그렇죠? 많이 빌어 주셔야 돼 엄마. 칠성에 올려놓고 많이 빌어 주셔야 돼. 간다 해도 조상바람 산소바람 조상바람 부은 데다가 이 얘기는 또 사주가 또 세단 말이에요. 남자친은. 남자하고 이거는 세요. 칠성에 저렇게 올려놓고 빌어 주셔야 돼 엄마가. 그래야지만 이 얘기가 뭐를 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되는 일이 없잖아. 이 얘기가 자기도 스스로가 답답해 되는 일이 없으니까. 싹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그래요 나도 답답해니까 응 지도인 나이 먹어서 뭐 거기서 그게 진급이라는 것도 없는데 뭐. 그냥 사무실에서 쪼끄만 데 있는 거 같아요. 쪼끄만 데 응. 그럼 어디에 있는 거 같아요 어느 쪽에나. 우쪽으로 있는 거 같아요 엄마. 엄마네 송탄이 송탄이라 했죠 송탄이 우쪽으로 예. 그래요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은 조금 나도 이제 생각을 이제 해 줘 자식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일단 엄마는 자식 위에서 많이 빌어 주셔야 돼요 그거지 뭐 이젠. 뭐 인생 다 살았는데 뭐 자식 위에서 살지 어떻게 하고 있어 그죠 근데 이제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 집이 있는데 네. 그게. 팔릴 우리가 그게 집에 언제 팔릴 건가 지금 사는 집이요. 그게 이제 주택이니까 남편이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이거 수리 같은 게 이놈의 주택은 많아 손댈 게. 근데 그냥 지금도 그냥 마당 그냥 다 깨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팔고는 싶은데 그게 그렇게 또 내 맘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게 집이 언제 좀 팔릴 거 같은가. 누가 아저씨 앞으로 돼 있으세요. 둘이 돼 있죠. 공동으로. 네. 공동으로 돼 있으면 아저씨가 지금. 76이니까. 내가 운이 지금 나는 이제 67이고. 운이 지금 막혀 있어서 내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어 엄마. 둘이 다요. 운이 그게 막혀 있어 엄마가 운이 막혀 있어 아저씨는 조금 운이 있는데 그거 갖고 대지도 안 해. 그러게 그래서 뭐 지금 뭐 누가 팔으라고 뭐 오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그게 팔리려면은 또. 쉽게 또 팔리잖아요 사람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산소 산바람을 재워야 모든 게 엄마 순절하게 풀려요. 매매도 되는 거고 조상바람들 자손들도. 풀리는 거고 매매도 되는 거고 다 거기에서 묶여 있어요. 묶어. 묶어. 묶어.